화이오 요즘 뭘 하면서 지내셨나요? 글방토크입니다 요즘 뭘 하면서 지내셨나요? 요즘 뭘 하면서 지내셨나요? 너한테 귀찮게 하기 싫었어 너한테 귀찮게 하기 싫었어 그럼 아미네 인정입니다 너한테 귀찮게 하기 싫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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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, 4년 묵혀노니까 쓸 수 있다고요.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세요. 알겠어요? 희망을 가지세요. 알겠어요? 알겠습니다. 희망을 가지세요. 알겠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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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의 마음을 좀 알겠어요 이제 나자자 힘들었어요 저희의 마음을 좀 알겠어요 이제 저희의 마음을 좀 알겠어요 이제 저희의 마음을 좀 알겠어요? 이제? 요즘 뭘 하면서 지내셨나요? 너한테 귀찮게 하기 쉬웠어. 희망을 가지세요. 알겠어요? 저희의 마음을 좀 알겠어요? 이제? 낮아서 힘들었어요. 낮아서.